아 나 떨려서 못 보겠다 이제 스티커 붙이는 거에도 정말 속도가 굳네요 네 신경쓰였나 보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? 그쵸 상대 배우랑 막 이분이 준영 씨구나 이분이 잘생겼네 저 얼굴에 붙여야죠 호남 형이다 호남 형이라고 들으진 많아요 나요 호남 형? 호남 형 야 이분 씨 뒤끝 있네 아 시원하다 시원하대 오 깜짝이야 원래 저희 집권 못 사는 거거든요 호남 형아 빠지면 안 돼 아 미안하다 그래도 아 된다 착해가지고 착해가지고 에이 빠졌다 감독님 나오셨다 음 감독님 이거 카메라 없는 건데요 혹시 뒤에 막 걸어가거나 뒷모습 나오는 거 필요하시면 저 좀 하시죠 아 괜찮아요? 하시지 여기 옷 입어야 되는 거 있나요? 아니에요 그냥 손님인 것처럼 쑥 들어가시면 돼요 아 그냥 들어가면 돼요? 네 언제 언제 들어가야 되나요? 지금 카메라 출연 허락 받은 거예요? 그렇죠 네 하세요 그랬잖아요